20번 문제입니다. 실험일 기준 5담률 1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문제는 딱 눈에 보이시는 순간 이게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틀리신 분은 없어요. 근데 이제 GDP가 지금까지 계산을 할 때나 이런 때 정의를 물어봤을 때 최종재만 된다. 이것만 중요하게 생각하셨는데 이제 중간재는 당연히 빠지잖아요. 근데 수출한 건 어떻게 돼요?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됐죠. 자, 어쨌든 읽어보겠습니다. 각국은 X재와 Y재만을, 을국은 Z재만을 생산한다. X재와 Z재는 생산된 나라에서 최종재로만 전량 소비된다. 친절하게 힌트를 주셨죠? 최종재로만. Y재는 X재 또는 Z재 생산 원료로만 사용되며 이거를 통해서 순간적으로 착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뒤에 가시면 상황이 보여지죠. 이거는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X재 1개는 Y재 0.5개. X재, 아 죄송합니다. Z재 1개는 Y재 0.1개 사용된다. 이걸 기억하시면서 이제 표를 보시면 까먹을까봐 지금 얼른 쓸게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죠. 자, 이 표를 보시면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바로 ㄱ, ㄴ을 구하실 수가 있어요. 무슨 상황이냐면 Y재가 부품인데 지금 을국은 Y를 생산해요? 안 하죠. 네. 네. 그러니까 얘는 지금 Z재를 생산하기 위해서 을국은 Z재를 생산하기 위해서 모조리 Y재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에요? 수입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각국은 자기네가 생산할 X재를 위한 Y재를 생산해야 되지만 Z재를 생산하기 위한 Y재를 생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 20개 생산하기 위해서는 Y재 몇 개 필요해요? 10개 필요하네요. 자, 그러면 자, 중간제로 10개를 쓰고요. 그리고 수출 Z재를 생산하기 위한 을국에 수출할 때는 40개 생산해야 되니까 몇 개 필요한 거예요? 4개만 필요하네요. 4개는 수출한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합계가 14개네요. 똑같은 논리가 여기도 동행되죠? 자, 중간제라고 쓰겠습니다. 네. 자, 여기도 역시 수출 자, 똑같이 20개 생산하고 있으니까 중간제로서 10개 생산했고 자, 이번에는 50개네요. 50개면은 5개 수출 자, 그래서 기역하고 뒤에는 각각 14개, 15개가 됩니다. 선지 1번은 바로 틀린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선지를 보겠습니다. 선지 2번에 각국이 2021년 명목 GDP는 340만 달러이다. 자, 명목 GDP는 그 해에 해당하는 가격과 생산량을 그대로 계산하시면 돼요. 근데 사실 2021년밖에 없기 때문에 2021년을 기준으로 생각하셔도 되죠. 네. 자, 어쨌든 명목 GDP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네. 이때의 가격, 그리고 생산량을 그대로 계산하시면 되죠. 자, 갑국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이거죠. 중간제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40만 달러가 아니라 20개 이 20개만 하는 거예요. 가격이 10 달러지만 그냥 10이라고 쓰겠습니다. 여기도 20만 개죠. 원래는. 자, 그리고 수출한 거 4개 10개 더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40만 달러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답을 한번 써놓으신 다음에 숫자만 바꾸셨었다는 그런 심리적 의심이 드는데 아무튼 이렇게 계산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건 얘는 아니에요. 수출은 더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선지 1번하고 2번은 틀린 거고요. 자, 선지 3번 보겠습니다. 자, 갑국의 2022년 GDP 디플레이터 야, 이게 또 나왔네요. 실질 GDP분의 명목 GDP입니다. 자, 그러면 약간 공간을 할애해서 이렇게만 쓸게요. 자, 2022년이죠? 갑국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거 그냥 계산하시면 되죠. 실질 GDP는 가격을 옛날 걸로 21년 가격으로 생산량은 이때 기준으로 자, 그러면 명목 GDP는 어떻게 됩니까? 자, 20개 곱하기 20 더하기 자, 수출 5개 했죠? 곱하기 10 친절하기도 가격이 똑같네요. 네, 그 다음에 실질 GDP 자, 생산량은 역시 20개고 5개지만 가격이 10이네요. 여러분 이거 x 이거 지금 다른 숫자 문양 같은 거 아닙니다. 제가 글씨가 이래서 그렇지 여러분 이거 기호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네, 5 곱하기 10 자, 그렇죠? 자, 그럼 얘 계산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명목 GDP는 450 자, 여기서 바로 실질 GDP는 250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GDP 디플레이터니까 곱하기 100을 하셔야 돼요. 근데 저는 편의상 지금 곱하기 100을 안 한 것 뿐입니다. 자, 계산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네, 약분하시면 되죠? 네 이렇게 되고 그래서 5분의 9니까 1.8 100을 곱해야 되니까 180이 되네요. 자, 그럼 GDP 디플레이터는 180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다 써놓을게요. 답은 3번 나왔지만 좀 더 보도록 하죠. 자, 을국이 2021년 순수출은 40만 달러이다. 택도 없는 소리죠? 왜 그렇습니까? 을국은 제체제 생산하기 위해서 와이제를 사기만 해요. 이거 지금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 지금 플러스 표시 안 써있는 것 뿐이죠? 무조건 마이너스 해야 되는 거죠? 계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마이너스가 돼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굳이 계산한다고 그러면 여기 이렇게 되는 거죠. 얘하고 얘를 샀으니까 40만 달러 순수출은 마이너스 40만 달러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미 보셨으니까 선지 자, 선지 마지막 5번 보십시다. 5번 보겠습니다. 자, 을국의 2022년 실제 GDP는 1450만 달러이다. 자, 을국을 계산하는 거네요. 이제는 자, 을국 실제 GDP 2022년 자, 어떻게 되죠? 실제 GDP니까 수량은 얘 가격은 얘 그래서 50 곱하기 20 하면 아니죠. 사실 이거는 답이 이미 3번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마 5번에서 고민하신 분은 없었겠지만 네, 50 곱하기 20을 하신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수입한 걸 빼야죠. 울국 입장에서 수입한 거잖아요. 5 곱하기 10을 뺍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1000에서 50 빼니까 950이 되죠. 그래서 얘는 950이 됩니다. 아, 죄송합니다. 950입니다. 네. 자, 그래서 선지 5번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것이죠. 자, 오답률이 1인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 포인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GDP랑 명목 GDP를 계산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아니죠. 네.